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높은 물가를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는데, 공교롭게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 KDI는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신호를 내놨습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과 함께 국제 유가가 상승해 물가 압력이 높아졌다며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 중 하나로 물가 급등세를 꼽은 겁니다. KDI도 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반은 돼야 유가 상승세가 잦아들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한은과 KDI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KDI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KDI는 코로나 사태 후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오히려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자막제공자 감사합니다. 자막제공자